쓰레기 봉투를 드려요?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잖아요 저기 민호가 이거 왜 쓰레기야? 11조 예수가 좀 비는 거 같은데? 경조사 같은 거 있어 경조사 누구? 누구? 미안하다 아이고 너무 많이 기다렸다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하네 우리 언니는 뭘 이렇게 평생 미안하고 창피하실까 안녕하세요 너 뭐해? 뭐야? 민호야! 뭐야 창피해? 무슨 마시니? 우리 학교에 술 먹으면 어떡해요? 아니 왜 아버지 생신이 나 혼자 다 챙겨야겠니? 언니 어 미호가 되게 추운 겨울날 언니랑 나랑 맨발로 큰길 슈퍼까지 막 뛰어간 적 있지 그거 왜 그런 거야? 아 잘못한 거 없는데 민호야야 너 같이 알았어? 우리한테 사과 안 하시는 거구나? 우리한테! 사과하시라고요.